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 김준희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을 앞두고요. 지금 거론되는 주자들 대체적으로는 지금 윤곽이 드러나 있습니다. 갑자기 이제 툭 이렇게 튀어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외곽에서 지금 당권을 노리고 있는 사람들 거론되고 있는 인물은 현재 사실상 이제 없다라고 봐도 됩니다. 현재 지금 나와 있는 인물 10명 그 정도인데요. 이 안에서 새로운 당대표가 나올 것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좀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원내대표 주호영입니다. 주호영이 당대표 경선에 나갑니까? 나가지 않는다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지금 원내대표 된 지도 오래되지 않았고 본인이 지금 당대표 경선에 나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그런데도 이상하게요. 이런 내용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제도권 언론에서 계속해서요. 이 주호영을 당권 주자로 포함시킨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호영이는 빅3, 빅4급은 아니죠. 그런데 여론조사 돌리게 되면 지지층 여론조사에서 항상 한 7%, 8% 이 정도는 나오거든요. 그래서 적은 수치는 아니다. 지금 한간에 떠도는 이야기가요. 경선 룰이 바뀌면서 마지막에 가서 결선 투표제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세복의 출신들 소위 분탕파들은 설 자리가 없다. 당선될 가능성이 거의 사라졌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대표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세력을 확장시키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총선 앞두고 정치 지망생들이 당협을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쪽에서 볼 때도 새로운 어떤 주류 라인에 줄을 대려고 하죠. 그쪽에 줄을 써야지만 공천에도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고 자신의 정치 지형을 이렇게 순탄하게 갖고 나갈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유승민에 대한 기대치는 적어도 국민의힘 안에서는 많이 낮아졌다. 굉장히 희박이 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승민의 나름대로 그 바람이 좀 일었는데요. 그 바람은 이제 사그러들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당대표 경선에 유승민이 출마 포기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어떤 평이 있어요. 이미 그 가족들은 완전히 유승민이 이번에 이렇게 성공하기 어렵다고 보는지 다들 출마를 만류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경선 룰이 바뀌면서 확실하게 유승민을 당선권에서 떨어뜨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 유승민 스스로도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유승민의 성향상 패배가 뻔하다고 생각하면 출마를 안 할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렇다면 세복의 혹은 그쪽에서 온 분탕파들이 순순히 물러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누구 대리인을 내쉬어서라도 선거판에 뛰어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상되는 인물 중에 한 명이 하태경이 있고 최재형이 있습니다. 최재형은 세복의 파는 아니지만 이미 심정적으로 이준석, 유승민과 가까워져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대신 당권주자로 내쉬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또 다른 인물이 바로 이 주호영입니다. 주호영은 여론조사에 계속해서 포함이 되고 있어요. 이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요. 여론조사가 지금 많이 나왔습니다. 신년에. 이 가운데 SBS 여론조사가 있었는데요. 여기는 나경원 24.9, 안철수 20.3, 사실상 박빙이죠. 김기현 9.4, 양강처럼 보입니다만 김기현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유승민 7.9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빅4로 나오고요. 그리고 MBC, MBC에서는 나경원 21.4, 안철수 18.0, 김기현 12.8, 유승민 10.4, 주호영 7.9로 나옵니다. 자, 주호영이 언급이 됐죠. 7.9면 8% 아닙니까? 자, 유승민하고 같이 있는데도 이렇게 나온 거예요. 유승민이 만일에 출마 포기하고 이제 새를 몰아주기 싫어하면 주호영이도 상당히 높은 수치 두 자리가 분명히 나올 거예요. 자, 그렇게 보면 유승민이 만일에 출마하지 않을 경우에 이 주호영이 떨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뉴쉬스 조사에서도요. 나경원 30.8, 안철수 20.3, 김기현 15.2, 주호영 8.1, 유승민 6.9. 여기서는 유승민보다도 주호영이 이제 더 높게 나옵니다. 자, 이런 여론조사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자, 한겨레 발표 여론조사에서는요. 나경원 20.6, 안철수 17.3, 거의 붙었죠. 안철수가 무섭게 지금 치솟은 상태입니다. 이런 게 있고요. 유승민 13.5, 원희룡 12.6, 김기현 4.9, 권성동 2.8.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서 여론조사를 의뢰한 언론사에 따라서 특정한 인물이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더라도 주호영이 포함된 여론조사가 여러 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유승민과 둘이 합치게 되면 꽤 높은 수치가 나온다는 것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국민의힘이 이번에 어쨌거나 당헌, 당규를 어느 정도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대표를 뽑는 경선 룰을 바꿨다는 게 이번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세보계 쪽에서는 순순히 그냥 없는 것처럼, 국영권처럼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누군가 대신 내세울 것은 확신한데 그 인물이 누구냐는 겁니다. 자, 유승민이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흘러가는 상황이 묘합니다. 유승민에서 다른 선수로 교체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주호영이 계속해서 원내대표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사에서 계속해서 주호영을 여론조사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좀 봅니다. 전격적으로 주호영과 유승민 간의 어떤 거래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 그 둘은 굉장히 친합니다. 예전부터도요. 나이도 비슷하고요. 물론 유승민이가 한두 살 많습니다만, 지역 기반도 같고, 그리고 세보계에서도 같이 몸 담았었고요. 정치적 행보를 계속 같이 해왔죠. 주호영이 갖고 있는 장점이라면 부드러움이겠죠, 부드러움. 그래서 유승민이 갖지 못한 또 다른 어떤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카리스마라든가 인지도, 파괴력은 약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무난한 카드일 수도 있습니다. 무난한 카드. 이 주호영을 앞세워가지고 세보계가 어떤 도전을 해올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이준석은 나오지 못하고, 하태경은 사이즈가 좀 작잖아요. 스몰 사이즈 아닙니까? 그래서 당권에 도전하기는 좀 무리고, 최재형은 일종의 대리인 성격이 되겠죠. 세보계 인물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고려할 수 있는 카드 중에 한계일 수는 있지만, 1순위는 결국 주호영일 것이다. 유승민이 만일에 출마 포기를 하고 다른 사람을 밀어준다 그러면, 제가 석내일의 사진을 보시듯이, 그 둘은 굉장히 정말 친하고 밀접합니다. 그래서 주호영이 전격적으로 원회대표를 사퇴하고 당권에 뛰어들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령요, 그 둘이 하나의 힘으로 이렇게 합쳐진다 그러면, 상당히 큰 숫자가 나올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한 15%는 훌쩍 넘어갈 것 같아요. 이 경우에 상당한 변수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결선 투표에 들어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생기기 때문에, 일종의 경계 대상으로 떠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주호영이는 요즘 은혜 대표로서 대야 투쟁성 발언, 나름대로 지지층을 의식한 발언을 좀 하고 있더라고요. 문재인이 양산에서 말한 신년사에서 윤 대통령을 공격한 그런 게 있었죠. 거기서 민주주의 후퇴를 걱정한다, 어쩐다라는 발언을 했는데, 그리고 이태원 희생자들을 따뜻하게 보듬어 주지 못했다,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말을 했죠. 거기에 대해서도 주호영이도 직격탄을 때렸습니다. 민주주의 후퇴 발언에 대해서 양산에서 가만히 계시라, 제발 자중하시라,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이건요, 평소 우리가 알던 주호영에 비해서 좀 나간 발언이죠. 좀 강한 워딩으로 지금 뭔가 자신의 존재감, 그리고 지지층을 의식한 발언을 하고 있다는 것은 주호영이 혹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미 유승민과 한 번쯤 서로 간에 의향을 주고받았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주호영은요, 윤 대통령에게 계속해서 야당과의 만남을 추진하겠다, 협치를 권유하겠다라면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그림과는 다른 어떤 스탠스를, 그런 포지션도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일종의 중도화죠, 중도화. 중도팔이일 수도 있지만 본인들 스스로가 워낙 중도를 좋아합니다, 이 주호영도. 그래서 유승민과 그 연장선에서 보면 좀 부드러운 유승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 주호영이가 그러면서 원내대표로서 대야 전략을 어느 정도 분리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방탄 국회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반대하는 쪽으로 포지션을 이렇게 잡았지만 그러나 협치는 계속해서 하겠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입지를 좀 이렇게 구축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보이고 과거의 그 세복에 몸 담았던 인사들 중심으로 세결집을 함과 동시에 그리고 이 시점에서는 나름대로 무난한 카드가 필요하다, 그런 어떤 생각으로, 그런 어떤 전략으로 자신의 세력을 만들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검찰에 대한 입장도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야당이 지금 방탄 국회를 하기 위해서 임시국회를 계속해서 소집하려고 그러죠. 그 기간도 계속해서 늘릴 가능성이 큰데 여기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기관도 만들어줘야 된다, 검찰의 입장도 고려해야 된다면서 이재명의 입장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주호영은 공격력은 사실 그렇게 높은 인물이 아닙니다. 전투력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요. 유승민과 항상 연결해서 보면 뭔가 이렇게 끔찍한 느낌이 들죠. 과거에 김무성과 관계도 고려할 때 거기에 굴종적인 어떤 그런 모습으로 비춰진 사진이 더 있었죠. 그것 때문에 김무성이 딱 가리다, 뭐 이런 말도 있었는데요. 어쨌거나 이 주호영은 나름대로 장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주호영일 수가 있겠습니까? 총선 앞두고 당권 도전을 할 수 있는 명분이나 전체적인 어떤 그런 공격수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주호영이 만일에 세부계를 대표하는 혹은 비윤을 대표하는 그런 입장에 있어서 당권이 나온다면 이 또한 경계 대상 1호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 이래 생각합니다. 최종적으로는요. 가장 우려되는 것은 이 주호영이든 유승민이든 이들이 말이죠. 안철수 쪽으로 표를 몰아줄 경우가 있습니다. 안철수 쪽으로. 이건 제가 별도로 한 번 더 리포트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 후보로는 안철수를 지지할 가능성도 있어요, 이들이. 과거 바른미래당에서 함께 있었죠. 그런데 그때도 서로 이렇게 티격태격 많이 다퉜습니다만 그러나 큰 적합에서는 또 이렇게 하나로 합쳐지는 정치적 생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가능성이 적다면 저쪽에서는 어쨌거나 김기현 혹은 나경원 이런 양강이 있다 그러면 이쪽에서는 유승민 혹은 이준석, 하태경 그리고 주호영 같은 이런 세력들이 안철수를 내세워가지고 당권에 도전할 가능성도 있다. 거기서 자신들의 어떤 신리를 찾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제가 따로 한 번 하도록 하고요. 아무튼 주호영에 출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언론에서 벌써 냄새를 맡은 것 같아요. 계속해서 언제부턴가 당권주자, 여론조사에 포함시키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입니다, 이건. 그렇다면 뭔가 야료가 있다, 뭔가 흐르는 게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정도 하겠습니다. 누리PD 김진희였습니다.